주노, 지난번 시험 잘 쳤고요. 웅진복합 1회 10 하기로 했습니다.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와우. 근데 시험은 왜 안쳤어? 시험이요? 저요? 응. 시험은 그냥 뭐 안쳐도 다 된다. 오케이. 그래서 읽고 뜻? 슬레드. 뜻은? 슬레드. 뜻은? 슬레드. 슬레드.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에. 에. 뭐 중에서? 이, 에, 오. 대표 소리 에가 됐네요. 슬레드. 계속해서. 맨. 뜻은? 그렇죠. 근데 왜 남자라고 썼어? 남자들인데. 영어에서는 한 개일 때 하고, 여러 개일 때 하고, 아예 단어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게 있어. 그 중에 하나가 맨 인데요. 이렇게 하면 남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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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에서는 단수하고 복수의 형태 란 게 있어. 하나일 때를 단수라 그래. 책은 셀 수 있지? 에. 어우가 하나 란 뜻이야. 됐어? 두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books 이게 하나란 뜻인데 all은 이제 쓸 수가 없고 여기다 이렇게 s나 es를 붙이면 뭐 뭐 들이 되는 거야 근데 ba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s를 붙여서 여럿이 되는게 아니고 단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남자라고 쓰면 안 돼 남자 들이라고 써줘야 돼 ok 그 다음 계속해서 pen 뜻은? pen e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z 뜻은? z 비행기 아주 빠른 비행기죠 그 다음 net 뜻은? 그물 그물 e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e 되고 있죠 ok 그럼 vet vet 뜻은? 수의사가 뭔데? vet 수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수의사? 어 몰라?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을 수의사라고 하죠 몰랐어요? 자 근데 주도 글씨 쓸 때 v 하고 r 하고 너무 비슷하게 쓰고 있어 v 이렇게 쓰고 r은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게 뭐가 v인지 어떻게 알겠어 r은 왔던 길 되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엔 pet 뜻은? 애완동물 애완동물 가만 보니까 e가 계속 애소리나는 데서 뭐 하는데? 그 다음 ten ten 뜻은? 열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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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I'm top hen 그 다음 bed 뜻은? 침대 bed 자 이런 단어도 있어 어떻게 읽을 것 같아? bed bed 뜻은? 이건 나쁜이야 나쁜 그러면 bad bad 한 번 해 bad bad 나쁜 침대 그렇죠 나쁜 침대가 되겠죠 bed 그 다음 red 뜻은? 붉은 붉은 빨간 레드 어? 잘했습니다 메디고드 끝잡 빠이 빨리 타 빨리 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crypto 그리고 네 oso